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가는 곳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었습니다. 그곳에는 말들이 먹이를 먹고 있었고 말들의 먹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. 베르살렘 성에 낙이 나셨네 기별아 오사라 빛으로 오셨네 베드레엠장에 날 고유에서 세상에 구주로 거들어오셨네 베드레엠장에 날 고유에서 베드레엠장에 날 고유에서 베드레엠장에 날 고유에서 오셨네 그 가운데에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. 그곳에는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있었고 천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. 베드레엠장에 날 고유에서 아기 예수 앞에 울어뜨려 앙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네 베드레엠장에 날 고유에서 오셨네 별을 따라서 타는 곳 주님 계신 곳 베들레헴 말고요로 오셨네 별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주님 계신 곳 별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주님이 계신 곳 베들레헴